법인 번호판은 기업이나 법인이 소유한 차량에 부착되는 특수한 형태의 번호판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 차량에는 개인 번호판이 부착되지만, 법인 차량에는 법인 번호판이 부착되어 해당 차량이 법인의 소속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번호판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법인 차량은 주로 업무용, 출장용, 고객 방문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따라서 법적 의무와 규제가 따릅니다. 법인 번호판의 특징 법인 번호판은 개인 차량 번호판과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보통 법인명을 포함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한 디자인으로도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식별성은 법인 차량의 특정성과 기업의 이미지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법인 차량은 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연료비, 정비비용, 보험료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운영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세무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법인 차량은 개인 차량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사용 목적, 주행거리, 연료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기록이 요구됩니다. 법인이 해당 차량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법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러한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번호판 회피 꼼수 하지만 법인 번호판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차량이 법인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만약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이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 대신 개인 차량을 대여하거나 임대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방법은 법인 소속 차량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인 차량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실제 운영이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번호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이 법인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및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적발 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의 사용 목적을 왜곡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번호판 신청 절차 법인 번호판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차량 등록 관련 서류, 그리고 해당 차량의 구입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은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교통관리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규제 법인 차량의 사용 목적과 주행거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법인 차량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사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불필요한 주행이나 하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 번호판은 기업의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도구입니다. 법인 차량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규제와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 번호판을 회피하려는 뽐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한 운영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인 차량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기업의 신뢰성과 성장을 위한 기본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